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내내 어기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의로 스미어 꿈을 꾸라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쏟으며 부끄러워 아름답게 정대로 가는 길을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 매번 사람을 알게 되지 음 알게 되지 그 수품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뢰결에 반짝이는 꽃 눈을 닫고 우렁우렁이뜨를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지투른 숲이 되고 최대한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이 겨난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이 겨난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리 참사랑 이 꽃미남의 가창력 대결이었어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요? 아버님 박자 틀리셔서 한 5,000통 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최종 결과 시청자 여러분 어느 팀을 선택하셨습니까? 최종 결과를 공개합니다 부자팀이 2승을 거둘지 아니면 형제팀이 새롭게 1승을 하게 될지 2만 1,000! 부자팀 축하합니다 7,000통 차이의 2승이었습니다 형제팀을 해주셨습니다 이승하셨어요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저는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축하에 박수를 줬는데 아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당 토요이벤트 가슴이